아 이거 정신만 떡뒤 챙기면 안 죽긴 해 아니 근데 시청자들이 존나 어렵다 하는데 존나 어려워? 아니 솔직히 그렇게 어렵진 않아 아니 나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힐러는 어려워 힐러 야 어디로 가? 몇 시방이야? 빅링아 어 혹시 상 어디 놔두어? 한 시방이야 한 시방이야 3 대가리 받고 대가리 받고 때리면서 낚시터랑 제일 가까운 상장 막상장 그거 할 때만 그 사암에 들어가면 안 죽잖아 한시 쪽으로 가면 돼 한시 쪽으로 형님들 오늘 봉준전중이날 일이라 생각해주세요 내가 생각할게 내가 리치 좀 방할거임 10개 정도 방글동안 못 깰 뭐야 개소리야 개소리 그럼 20개 하하하하 아니 진짜 어렵다니까 봉주야 땡 한 0.5초 안에 반응 못하면은 그냥 전멸이 딱 딱 딱 딱 보니까 그건가 보네 카시오페아 그니까 무두상가 보네 4명 중에 한 명이라도 실패하면 실패야 그냥 트라이가 아 전원 사망이야 전원 사망 100만 3개 다 까먹겠다 억울하네 아 진짜 어렵다니까 이거 아 근데 강력킬 나도 뽑아야되는데 아 썩어냐가 뽑았네 그건 그니까 나가면 내가 뽑아야버렸어 희귀 스킬북 나오면 박아야겠다 희귀 스킬북 나오면 박아야겠다 희귀 한번 몰아서 까야겠다 니가 희귀 다 깠냐? 썩어냐? 음 어제 두개 오늘 하나 어 여긴 좀 머네? 나 들어왔는데 근데 날탈인데 걸어오는 타요랑 속도가 비슷한 그렇게 안 멀텐데 응? 어디까지 가? 뭐야 너가 지난거 같은데? 제이 눌러봐 아 저기야? 응 그러게 야 타요가 야 너가 훨씬 빠른데? 날탈보다? 나 당검 들었잖아 그니까 당검이 더 빠르네 날탈 필요 없다니까 내가 더 빨라 누가 맞아서 리타되는지 뜬다키키키키 아오키즈야? 그래 바다 한정이고 올라가는데 걔보다 느려 봉재 나 오늘 탈거 뽑았는데 참새 나오더라 너 기분 나을 것 같아 병아리였는데 로야 초대해 빨리 장치 갔다 응? 초대해줘 아 여기 아까 전에 시청자가 한번 가보라고 한거야? 날탈이 안되는데 어떻게 가? 아 근데 뭐 계단이 있긴 하네 뭔데요 형님? 땡울루에요? 으음 으음 söylos 음었습니다 흐 Chrome 에이 무슨 낚시로 히든을 줘 에이 낚시로 설마 이따 봉준아 설명해 줄게 일단 방아 볼래 근데 그 바닥은 설명해 되지 않나? 어 이 바닥 여기 봐봐 자 따라와봐 여기 들어가도 바닥이 이런 식으로 똑같이 돼있거든? 어 이 바닥에 들어가야 생존하는 패턴이 있어 그거 내가 불러줄게 자 그것만 기억하고 눈맛을 치면 안되거든? 내 화면 보여? 잠시만 진짜 우리 이러고 싸워 근데? 대가기 받고 이렇게 싸워 아아 진짜야 오케이 이러면 무조건 피해 빵이 쇼드 드림은요? 아 그냥 그냥 깨달았어 그냥 바로 아 오케이 맞아 아 근데 이렇게 안해도 되긴 하는데 잘 안보이는데 이따 해봐 간다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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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이 소리가 사시 패턴 뭐야 그 말처럼 준비해 응 네가 땅으로 들어가면은 사물에 들어가면 돼 응 응 야 나는 일단 딜 안 하고 있긴 해 응 응 응 안 보일거야 응 응 응 저에 흠엽요 응 응 이 형은 주셔야되요? 아니 지금 여기 들어오면 안전 응 지금 들어와 흠향은 쓰면 흠흑흠흠흠흠흠흠흠흠 ㅎㅎㅎ 아영 다 없애겠다 오 그래도 안 죽는데 야 누구 힐 줬어 이따 야 못쒀어 힐 예 아하하하하하 너밀어 힐 숙이게 되나 사장님아 왜 이렇게 웃기지 뭐야 이거? 야 잠시만 자 들어가자 사람 어 또 또 뭐야? 또 뭐야? 또 뭐야? 나 힐 좀 끝난 줄 너 피가 왜 그래? 아니 기다려봐 이게 아직 잠시만 기다려봐 아니 나도 죽었어 잘 와 고마워 아 약간 렉있네 지금 개빡세겠다 개어려워 딜이 밀려지네 지금 야 목표 빠진 뚱땡아 아 아 누구야 아니 님들 힐 드셈 아니 힐이 아니라 나야? 들어와 아 근데 알겠어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깨달았어 가자 아 이거 실브를 들어야겠다 아 이거 실브를 들어야겠다 아 이거 실브를 들어야겠다 부족할 수도 있어 사업 간에 해야겠다 아 왜 이렇게 길어? 길어? 자 들어가야 돼 들어가 원거리 184 딜 들어간다 딜 넣어야 되는데 얘들아 딜은 충분한가? 딱딜 1이긴 해 좀 섞어서 해봐 아니 근데 18 이거 아니 못뒷고 오겠는데 이거? 잠시만 야 들어가 지뢰 줄게 누가 쳐맞고 있는거야? 아무도 안 맞았어 나 잘하는데 근데? 힐 줬어 힐 줬어 힐 줬어 힐 줬어 뭐야 저거 이게 겁나 아파 이거 조심 올라간다 올라간다 어? 봉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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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준아 numer 들어가라고 말을 해줬어야지 서리 뒤적해지네 근데 봉준이 잘하는데 딜을 안 넣으니까 들어가야돼 들어가야돼 만주좀 주세요 여러분들 아 고맙습니다 야 들어가야돼 다시는 다시는 쳐다보기도 싫은 보스인데 약간 필요도 있지 시현이 언니 네? 저 스프리님이 필요했었나 여러분들 4개에서 하나도 안나와 퍼져있다 아 이 새끼 이제 완벽하게 하네 저거 시야 가리는 패턴도 사람 들어가면은 그 무효제 뭔 말인지 모르겠어 진짜? 여기서 저 새끼 쳐다봐도 돼? 어 봐도 돼 봐도 돼 아 그래? 나도 힐 좀 주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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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계셔? 이 새끼 만약에 그거 쓰면 갈대를 찍어놔야겠네 땡다 information she is she is 또.. 또 오라는데? 다 찾고 있는데? 여러분? 이번에 한 5만 힐 좋아해 아 이거 튀겼다 어? 홍조 나 힐 줘야 돼 어 나 그거야 아 이거 어디갔어? 들어오면 TP 되면 좋아 TP 해달라고 합니다 인터넷 자꾸 핑크 떼어 아니 아니 힐 힐 힐 힐 힐 저 힐 주셔야 돼요 네 고치지 마세요 힐 힐 주세요 네 힐 힐 이해했지? 방금 네가 한 거? 아니요 저 지금 만쥐먹어야 되니까 조용히 좀 주세요 으악 씨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 맞춰 아 아 갈게요 아 주시라 어렵게 쳐? 아뇨 줄 수 있어요 아! 아 씨발 주다가 줬잖아! 하하 아니 줄 아니 줄 수 있다면서요 아 진짜 아 주다가 씨 줄 수 있다며 아 아 근데 나 아닌데? 아 조경훈이구나 자 무봉준님이 메두서두를 맞췄어요 아니 조경훈도네 어? 둘 다 맞췄는데? 흐흠 야 실코가 젖대? 1대1이에요 1대1 1대1이라고? 어? 뭐 서로 한 번씩 이겼나 본데? 저기 사신도 세고 어 튕겼습니다 야 히든이 내시리라 깨닫았다 뭘 내신이야 히든이 내신지 히든이 내신지 망고랑이 다 왔어? 네 네 내 화면 봐봐 내 방송 봐봐 내 방송 네 그냥 모드3가 영웅으로 강화하면 강해져 있으면 내가 작아진다 다 들어왔어? 레인이랑? 네 지금 잘리면 망고랑이랑 레인이랑 지금 뭐 그 과묵이도 그렇고 2군 3군들 약한 것도 있는데 계속 잘리잖아 저기도 똑같거든 두 단위랑 다 잘리는 거네 네 근데 이게 이거 포탈 타면 무적이란 말이야 무적 판단 맞췄요 아까 나 봤던 것 같아 2촌과 무적이라고 1촌과 1촌 이렇게 들어오면은 무적이야 1 1 들어와서 이거 보고 앞에 있으면 들어가서 다시 뒤로 여기서 피케야 안 되잖아 7회빼나마한테 왔어 2에서? 근데 너희들이 뒤에 있어서 자꾸 죽었어요 이동속도가 3이라서 수피보다 앞서 가는데 수피가 호르륵하고 울어도 호르륵하는데 뒤에 갑자기 에스카랑 막 다 호르륵 붙어갖고 애들은 다 10이 넘고 저는 3이여서 그냥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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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11 10 10 10 니가 하는거 찾고 있네 10 5 IS ㅈㄹ ㅉ ㅈㅹ 아 화해 화해 아.... 아냐 아.... 어디 쁘시는게 아니래 다래 아 6 으 read 이것 야, 두칠님이 있는 곳이 아닐까? 에이, 그건 아닐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찾는지 안 찾는지 보고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찾으면 긴 말 달라 하셨는데? 아, 진짜? 어 아, 그거까지 못 봤네 야, 야, 언니, 언니, 언니 힌트 줬대, 리셀 바닷가 근처래, 리셀 바닷가 근처 진짜? 넌 쟤는... 어허허헆 나 먹었어, 나 먹었어 먹었어? 50만 골드? 응, 먹었어. 어디 있었어? 어디 있었어, 언니? 찾아볼래. 그게 히든이다, 그게 히든이야. 이게 히든이야, 얘들아. 이게 히든. 와, 어떻게 찾았어? 이게 히든이야. 그게 어디 있었어? 아니, 아니, 먹었어? 응. 어디서 먹었어? 나 궁금해. 그니까. 상자가 보였어? 바닥에? 우와! 아, 나 괜찮고 다녔는데 이상한 데만 뒤집구나, 내가. 아프라스? 텅마다 개빡 찾네. 깜짝ía. 안flu는 치킨이랑 아 깜짝 있음 네 아 donc 아 아니 약할때는 다 봐주다가 크니까 또 덤비네 아니 너희 히든 하나만 더 먹으면 저 병신새끼들이 이긴다니까? 저 새끼들 쟁할 줄 모름 역사가 그럼 그러니까 혼자 술 처먹어가지고 술 처먹고 달아올라서 찐탬불이네 무신새끼 흠흠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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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통제해줬으면 우리 통제해줬으면 야 근데 사신이 개삭인가봐 아 근데 히든이니까 또 좋을 생각해 아니 야 역시 히든이 짱인가봐 그래 히든이 내시고 아 근데 궁이 80% 아 한방이 어 한방이 진짜 있나봐 패스티 스킬롤로도 이긴 수 있지 흠흠흠 이 놈잘 좀 완전히 진짜 브라우스는 거 이거 만들지 않아? 저기 사유 힐? 응 들어간다 어? 어디갔지? 들어와 들어와 바로 옆에도 못들여가지고 3타 딜 크리 기준 4만 못 기준 아 진짜요? 그 정도야? 뭐가 뭐가? 아니 3타 딜 크리 기준 고파서 최대 4만 딜 뜬다는데 어? 한 방에? 사람이 한 방에 죽는 거네? 사람이 한 방에 죽는 거네? 어? 나 저거 봤는데 지전 속도가 엄청 느려 어 그래도 그냥 느려도 애초에 덥치면 죽지 원래 쟁 때는 원래 그거 어떻게 봐 사신적으로 말이 안되지 아니 태연님 나오세요 네 공주를 해 내가 죽었잖아 어? 아! 진짜! 아니 라인 복귀하다가 아니 얘네들은 뭐 나보다 못돼? 나 이거 처음인데 아니 전판에 싸셨잖아요 봉주 씨 에이 조경훈이 봤는데 에이 아니 구황 우왕씨 에이 지수하기만 해봐 스코프 잔다 지금 서신 자체가 둘러싸여 안 보일 수가 없음 여기다 날았어요 확인 아 잠시만 저도 아 잠시만 스코프 됐나 스코프 됐나 와 좀 내려와 내려와 침대 돌릴게요 네 그리고 힐 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 오케이 나도 네 잠시만요 일단은 조교 조교문 힐 줬어요 아 힐 줬어요 좋아요 좋아요 아 근데 힐은 저거 보니까 우리도 힐 하나 먹으면 힐 저거 아 진짜 엄청 많이 먹으면 운이 좋아서 먹는 거야? 응 와 대박이다 아 근데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제 좀 약간 뭐 RPG를 해본 사람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1대1 나온 거면 그냥 실고 타운이 진 거예요 저거 못 추워 못 추워 못 추워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홍준아 아. 잠시만 아 잠시만 안 죽어 안 죽어 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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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또 시작해서 저 나올 소리 쏘림아 혹시 저인가요? 아니요? 아 대박 아니에요 잠시만요 진짜 죽지 마세요 내 손은 죽기 전에 네 저도 진짜 죽으면 저도 제 손도 때릴게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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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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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나이스 나이스 나 안다 나 어? 아 여기에서만 나와 오! 정리빨 여기에서만 나오는 건가? 생각보다 귀한 저리 부진다 두 개만 더 먹으면 되는 건가? 아니야 하나 근데 저거 개인에서 까보자 확인 아 히든 찾고 싶다 갑자기 두 개만 더 먹어주면 안 돼요? 왜? 나 너무 멀리 나왔어 아 기다려봐 아 하나 더 먹어야되네 아 하나 더 먹어야되네 아 아까전에 그거 진짜 운이 안 좋았던 거네 아 그러네 자연수 실패 아 아 아 아 아 네 내게 좁아 들어가도 돼? 얘가 뭐죠? 칼죠? 얘가? 여기선 우리 레시피 우먹어 다른 사람이 먹었을 거 아니야 여기 레시피 아무도 안 먹었어? 여기? 하프 나온다고 여기? 거기 실크도 먹었을걸? 어? 뭐 몇몇 하프 자식오래가 아니야? 나 먹어야 되는데? 물이 필요한건데 우리 석품도 필요하잖아 응 석품도 필요해 석품도 좋아?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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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이거 다 이븐에 다 여.. 최대한 영웅 줘 야 여기 레시피 무조건 먹어야겠네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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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보여 일리와 를 Very 緣 그래도 전조가 wrong 또 여기 위치ments 너무 좋은데? 제발 내려와! Chut!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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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근데 그거 끼고 하면 반대 눈 마주치면서 즉삼 스킥 하나 더 늘어나나? 어! 아마 그럴 겁니다요! 어땠어? 이 새끼! 아니... 맛있어요! 오! 내가 가볼게! 응... 예? 텅텅 되었어! 뭐지? 하... 잠깐만... 내 인벤에 들어왔나? 으흐흐 우편하니까 나오겠지? 근데 나와야 되는데... 거래소 왜? 잠시만... 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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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거 지금 없음... 수환이 거래소 해야겠는데? 나 그거... 지금 없음... 아 안되고 다냐? 아씨 한 번 더 해야겠네... 하자... 으흥 으흥 이거 트라이디 오면은 존나 빨라... 흐흥 흐흥 미친 거 같은데? 아 그래? 나도 이게 벅사라서 막 때리쓰는 구조가 안 나오던데... 흐흐흥 근점이 좋은 거 같던데... 응... 얘는 근적이 확실해... 흐흥 아 타요랑 병... 병원인가? 응 흐흥 나는 이제... 사슴이 같은 데에서... 받아있어 흐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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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니... 아니... 아니 야... 아니... 바로 그거 아니야? 어? 저... 바로 스턴 아닐 때도 있어 아 진짜? 어... 한 번 하고 스턴 걸릴 때도 있어요 으흠 오케오케 오케오케 아 나는 저거 하고 바로 스턴인 줄 알았네? 자... 그 제가? 선생님 버그기남! 응 갑자기... 한 번 더 하는 거는 좀... 그럼 그거 보고 나서... 흐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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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가요 더양 저.. 가요 바로... 함 안보여 야 4- 몇가지있어? 지금 4 야 어제 하루종일 돌아왔는데 영웅 하나밖에 없었어? 그것도 마지막 트라이 있대 마지막 트라이? 네 아 진짜? 뒷판하고 쉬자 라고 했었다고 에어로틱 그거 뭐있어? 마이크 이거 슬프도 있었어 우리 마음 병될뻔했어 진짜 야 임직단을 뭐 잡았는데 그렇게 많이 나온거야? 저 킬 필요하긴 하네 4-2 4-2가 자세신나보네 4-2 4-2 5-2 5-2 5-2 5-5 6-5 6-6 6-5 6-7 7-8 8-8 10-9 10-9 10-9 다음에도 있나? 전설하고 시선해 아 진짜? 응 근데 아까 줄 서면서 기다릴 때 생활 레벨 300까지 뚫는다는 이야기 있었는데 아니겠지? 그게 뭐야? 생활 레벨 100까지잖아 100이 많네 그냥 300까지 뚫린다는 이야기 오고 안 되겠지? 아니 이거 던전 도는 것도 태양의 파큰 잡는 것 같고 안 되겠지? 여기 이게 뭐야? 존나 오래 존나 해야 돼 안 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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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 잘 울린구나 나이스 나이스 제발 나와라 나와라 이빨 나와라 어 나 어 슬프게 나왔어 제발 영웅 역시 내가 맞는건가 사봉 좀 역시 김봉줄이 있어더라 떴냐 진짜 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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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불하나요 성불하나 나 좀 뜨자 우리 맘에 젊만나보냐 좀 나와라 좀 아 희귀 빨리 우편함 가보자 안 돼 성불 좀 더 올려줘야돼 전 이름 맞추러 어 나왔다 나이스 가보자 그러면은 잠깐만 나 뭘로 가면 되지 트리하러 가자 트리하러 이동 뭐 뭐였더라 잠시만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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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는 내일 일정이 있어가지고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내일 비방으로 올 수 있도록 할게요 바이바이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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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금 하금 영혼이 몇 개 있어? 너 이제 하금웨이브에서 나와서 있을텐데 하금영혼이 이게 다지? 네 일단 spic 택 뒹 뒹 구멍 보셋 총 창문 다 열려있는 거 보니까 들렀나보네. 뭐가 필요하지? 이거랑 이거 있고 중간에 거. 아 룬 막대기랑 어둠의 소정 만들어야 되구나. 마모 막대. 세 개랑. 만들었어. 주문력이죠. 근데 주문력이 무슨 18이 올라가? 아깝다. 마법의 도끼다. 영웅이 많이 올라간다. 20이 최대인가 보네. 아깝다. 아깝다. 그러게. 이게 치명차 확률이 높아가지고. 스킬 4칸? 일단 뚫리니까 더운 건가? 아 강력킬 뽑아야 되나? 여러분들 이거? 아니면 애들 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뽑아요. 아. 신앙의 파동이 그건가? 아니. 그거 아니. 그거 베리얼일텐데. 파동은. 치의 축복이야. 치의 축복이야. 치의 축복? 아 내가 있는 거구나. 신앙의 파동. 중복이구나. 아이씨. 이것도 중복이잖아. 아니 이것도 중복인데? 미친 새끼네. 이거 갈갈이 한번 해보셈. 이 4칸? 이럴가? 이 5칸? 아이씨 다중복이야. 뭐야? 어떤거 아니지? 보일링 하세요? 저녁을? 아 집중은 그거 아닌가? 그러니까 집중은 필요 없지 않나? 활 쓸 거 아니면 안 써도 되지? 그럼 이거 그냥 가면 되는 건가? 놔둬다가? 활 쓸 거면 그냥 집중돼요 그래? 내가 볼 때는 안 쓰긴 할 거야 일단 킵 해놔야겠다 집중 이거는 나중에 할 거라고 아니 애들 방어구 35나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아니 사파이어가 없는데 어떻게 만들죠? 맞지요 신발은 만들 수 있겠다 백금이 없잖아 근데 박물도 한번 캐러 갈게 15개? 15개 어딨다는 거야? 2개인데? 아 갑옷을 눈조각이 있나? 아 갑옷을 눈조각이 있나? 콕방을 왜 여기 있어 저요 저요 라로씨 또 저요 맞잖아 나중에 해주세요 나중에 괜찮아요 1분 먼저 해주는 게 나을 때? 근데 그거 형 있잖아 옛날에 형 판토르멘키로 투구 신발 메타로 해도 될 것 같기도 왜? 그 20대 들어가는 상하이가 너무 비싸가지고 아니야 아니야 갑옷이 백금 하나 드는데? 사파이어 4개랑 아 갑옷 각반만 6개? 어 갑옷 4개? 바지만 그거야 신발은 백금 2개 들고 백금이 더 값어치가 있어 사파이어 값어치가 있어 그냥 다 똑같으면 그거야 해 아 그래? 갑옷이 가 진짜 갑옷이 가성비이긴 해 어 갑옷은 해야 될 것 같은데? 갑옷 3개 만들어줄게 기다려 봐 결정 규모 각각 각각 룬 조각이 빡세다며. 사파이어 백금도 다 빡센 거 아니야? 백금은 이제 좀 괜찮을 거 같은데 농사할 때. 조각 나와. 사파이어가 좀 좋은 거 같아. 아 그래? 낙치로 사파이어 먹어본 사람? 나 없어. 사파이어 자체가 잘 안 나오는 거 같던데? 그치. 농사 백금은 잘 나오는데. 아 맞다. 실 챙겨야겠다. 오 사파이어 먹었다. 왜요? 아 마그마 크림이 없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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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금 네 개 더 있었어? 그러면은. 애들 그냥 갑옷을 만들어 주는 게 낫나? 신발을 만들어 주는 게 낫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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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구는. 레시피가 없어가지고. 부탁해야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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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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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랑 아 네더 주게 필요했구나 아 신발은 백금 두개 들어가지고 이거는 많은데 신발 신발 갑옷이 좀 가성비인 것 같은데 아 신발 투구가 가성비 야 너희 신발은 다 있어? 35래? 아 신발은 다 있구나 물군들은 다 있을걸요? 아 갑옷이 없구나 갑옷도 이제 방문 한번 캐러 가야지 갑옷을 만들어 줘야겠네 아 아 아 아 아 아 치명타 낄 사람 치명타 갑옷 갑옷이야? 어 저 주세요 저 치명타 37%라 야 아 와우 올리면 좋을 듯? 둘 다 그냥 이거 끼면 되겠는데 마왕이랑 트완이 와라 오케이 마왕이가 받아나주라 둘 다 치명타에요? 어 우와 나이스 마루야 나 저거 받아나줘 어 누리야 나 잠깐 다녀올게 아 전전하고 있는 사람 쓰고 있어도 된다 지금 살고 있어 오케이 그러면 장갑 빌려준다 애교용 응 와우 야 조경훈이랑 마왕이랑 나랑 그 다음에 한 명 해가지고 4-2 뭐 쉽다며 그거 가자 음 기다려봐 사 야 갑옷도 없는 사람 거의 다 말해도 되나요? 거의 다 네 저도 다이아 입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일로 아는 사람은 데리고 가야될게 응 두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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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 수 있어 오 못 돌려입어? 아 돌려입지 근데 돌려입기 가능 와 이속 2.7 뭐야 와 이속 2.7 뭐야 와 이속 2.7 뭐야 와 이속 2.7 뭐야 와우 돌려입하면 됐지 개 맛있게 와우 이거 넣어놓게 가면 응 응 자 그럼 이거 밥 게임하다가 중간에 밥 먹은 사람 하나 더 만들 수 있지 않나 아 위더 스켈레톤 이거 그 스페이스로 옮겨 묶어가지고 눌러놓고 밥 먹어야 음 위더 머리 있어야 되니까 이거 계속 필요할 것 같은데 무기 만들 때마다 필요하다 이거 맞아 영웅 무기 맞아 으하하 오 어? 35 함 사람 아직 찾는 중? 응 너무 넓어서 뭔가 꺾여요 이거 어디다 어디다 너 그 정비상자 1층 장비상자 따로 있나 네 거기 넣으셔도 돼요 그 그 바로 왼 오른쪽에 있는 혼자 따로 떨어져 있는 아 이거 긴 긴 상자 아 하나 키드 찾는 거 꺾인다고? 네 동기 보여줄까? 네 키드 먹으면 앙로 끝날 때까지 방송이 편해져 하 아니 근데 사실 차재 그 뭐라 해야되지 그런 동기는 괜찮은데 열심히 찾았는데 막상 야생 다가 아니라면 약간 이런 생각이 좀 허무하고 아니지 그런 거를 리스크를 감안하고 찾아야지 해 왜 해 아 야 가자 출발 출발 나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안 좋아해 스톤바이를 나도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이 나 그냥 놔두던가 누구 쓰던가 참고해 줄게 그냥 별로 오 맘이 하는 거 보는 건 좋아지만 내가 하는 건 어허씨 좋아하지 않아 신발 하나 만들어 놓을까 신발 하나 신발 하나 야생론이요 음 신발 하나 신발 하나 만들어 놔야겠다 해야 됐으라고 아 교영아 교영이 레벨 몇이야 아 야 한 명 누가 가야 되는데 아씨 아씨 누가 사시니? 어 어 사다시 노시나 사원영 야 사원영 가자 야 사 야 사다시 1이 그거야 사다시 2가 그거야? 사다시 아 사다시 2가 쉬워? 아 네 슈슈 슈슈 아 이걸 내가 쓰면 되겠다 흠흠 아 아가씨 아쉬운데? 요리할 수 있는 게 없나? 다 신성격이야 요리할 수 있는 게 없나? 뭐야 이거 아니 아니 씨 레전드 힐러 장비 X 때문에 흠 아니 하프 레시피 그거 몇 레벨이지? 어디? 45레벨?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어디서 나오는지 아니 그 메두산에서 나온다는데? 메두산 어 그게 45일걸? 그게 45 어 45 그니까 어 김성태한테 만들어 달란가? 어 그럴까? 근데 그거 없잖아 재료가 재료? 맞아요 재료부터 물어봐야 돼 아 애교용 이거 단과 쓴 다음에 수월해 주면 됐나요? 어? 와우 차와라 그 애기용 줬음 우리 갈거면 빨리 가야됨 일단 가기전에 넣어놓거나 아니면 달랄 때 줄게 어 일단 끼고있어 누나면 다녀갈거면 나는 바로 출발 가능 가자 그러면 마수 가자 가자 지금 가자 응 뭐야 안심어져 엔드킥 맞지? 아니 엔드킥 말고 엔드킥 말고 리치 리치 1채널 10시 방향 1채널 10시 방향 1채널 10시 나 도착하면 만주총 누가 응? 뭐지? 엔드킥 4채널 10시 방향으로 10시로 가면 되지? 이거 잡는거 빡세? 아 딜도 잘 들어가? 영웅 하나 먹어야겠다 안되겠다 아 가시는 너무 빡세던데? 피로도가? 야 이거 목이 아파 야 영웅 이거 몇 퍼센트인데? 열쇠 챙겼어 근데 얘들아? 야 내가 열심히 하고 있음 10% 영웅 1%라고? 응 잘 나오네 그러면? 근데 왜 우린 못 먹었어? 우리 안 나오던데? 2배럭 돌렸는데도 못 먹었어? 1%에다가 나오는 그거에도 퍼센트 들어가니까 캠 나오는 퍼센트도 다르지 않나? 우와 이거 잘 만들었다 파티해줘 너 하나 먹어서 다행이지 이거 좀 먹어야지 이거 잡는 속도 빨라져가지고 응 음 음 음 음 음 음 새끼 뭐 그거 뭐였지? 원큐? 원큐? 음 뭐? 납무 직사 얘 직사 없어? 재물? 적사... 재물 재물 패턴 그 빨간색 나오면 안에 들어가는 거 어 불킹만 잡다 보니까 까먹었어 응 그럴 수 있지 나와지 만주 여유 있는 사람 다 만주 좀 줘 이 편하면 만주 없나? 나 죽게 줬어? 그냥 줬으면 쓴 좀 세트만 줘 응 진짜 한 세트만 줘 아싸 만들어 준다 안돼? 그럼 한번 보자 가자 파워킹 잠깐만 잠깐만 저거 보고 가자 기다려봐 응 템 없어서 못 만들지 않아? 아니 재료 어떤거지 뭐 재료 좀 많이 들던데 작업받을 때 잠시만 먹어봐 잠시만 상아 혹시 초대한가? 잠깐만 아 이제 다시 이제 왈다 이거라 이거 이거 어? 괜찮은데? 종이 이거라 이거 이거 이게 뭐야? 오, 쪘어요. 어? 아 독립 빼고 다 있네. 레더머리 필요 없는데? 아, 위더머리. 아, 위더머리 하나 있어. 아, 근데... 아, 백금 4개가 없구나. 아까 써가지고. 아, 백금이 없네. 슈발. 가자. 백금 캐놓으라는데? 가자. 아, 들었지? 들었지? 내일 들어올 때까지 백금 캐놔라 라고 말했더라고요. 이거 근데 스테이지 어떻게 돼? 스테이지 안하나? 스테이지 안하나? 응. 예이. 가자. 나는 오늘 캣다요. 백금이랑 스파이오. 아, 백금 있으면 바로 만들 수 있네. 백금 지금 캣. 내가 조각은 많은데. 피해야돼. 너 몬스터? 수환. 몬스터 수환. 몬스터 수환. 진짜 맞아. 빨간색 있는 사람 들어가야 돼, 수환. 빨간색 들어가야 돼? 뭐면서 빨간색이야? 봉준 봉준 봉준. 뛰어가 뛰어가. 시간 있어야 괜찮아. 시간 있어야 괜찮아. 진짜 좀 오래 하더라고. 먼저 쉴더라. 나 쉴 줄게. 뭔 밖으로? 야, 잡목 잡아야 돼? 야, 등 뒤로. 등 뒤로. 어? 등 뒤로. 여기, 여기. 몬스터 뒤로 뒤로. 몬스터 뒤로. 뭐야 이거. 아, 뭔데 이게? 아니, 대.. 아, 말야. 에이즈 럭스 글, 럭스 글. 럭스 글. 아, 말야. 내가 조심하고. 그거 피해야 돼. 나 피해야 돼. 어? 데카이프를 다 죽어. 다 죽어. 성민아. 성명을 안 해도. 이거, 이거 다 잡목? 잡목? 컷. 등 뒤로 오면 돼. 나야, 나. 나야, 나. 나, 나, 나. 나야, 나. 나야, 나. 럭스 글. 럭스 글. 어디서 오는 럭스 글. 럭스 글. 우와, 상관 잘해. 왜? 이건 등 뒤로. ILT LING. 넌,색 나. 링링링피 해야돼. 뒤에서 피하대 pie에서. 나 뭐 틀더라? 필름덱 이렇게 예뻐. LING. ILT 아, 로아. 로우 Batt . 잡모 . 잡모 . 포스 뒤로. 나 그거 . 확충 딜 . 아 아 줄게 아 어디갔어 봉준 보빵 어디갔어 오브 오브 이리왕 빨간색 눈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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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소서 피해 아빠 자 사 이상하게 해 주세요 응 여길 하 으 으 으 으 아 이거 뭐 보다 응 잡노 아 강력히 해 피해야돼 어? 안 쉬죠 마루 1조 응 나 쿨이 없어서 빨간색 들어가 어 나 나 나 나 중앙 들어가 나 해줄게 1조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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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거 어떻게 피해? 1조 삐 1조 삐 1조 삐 1조 삐 응 일단 오케이 근데 너희 설명을 너무 못한다 맞아 우리가 설명을 떼죠 너희 설명을 못해 내가 할게 응 1조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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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피해 아 씨 아 이렇게 으응 흠 으응 흠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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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레이즈 아저씨 이게 가끔 응 되게 빡세게 들어오 으응 아우 아우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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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그인 듯 번역 erk assassin 키바 암 아 잎 힍 잎 ㅇ 그거 피하대 마루야 나 힐 없어 나다 해결해줄게 내가 망하기한테 좋게 돌면 땡큐 린 린 히로 데도 왔어 땡큐 으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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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3인칭 어디잇 으잇 으잇 나 죽었다 으잇 가까이잖아 존나 피하기 힘들어 엉옥버드 있어? 내가 죽게 내가 들어가야되다 응 그냥 들어갈아요 으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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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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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러분들 이게 법사가 원거리라고 하면 안 돼. 막 그렇게 원거리가 아니야. 아 왜 안 되는 거야? 왜 안 되는 거야?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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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그.. 뭐 그 뭐야? 띠리링 띠리링 하는 거 뭐야? 하프. 형탄데? 아 그게 하프야. 응. 백금. 백금 4개 삽니다. 아 이건 쉽네. 잘하네. 그럼인데. 가자. 응. 너 돌고 있구나. 누가? 상현이 kerf 나 죽는 중.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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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고. 루야. 꺄. 다. 뭐야 뭐야 저 위에서 저걸 때리네 뭐야 오 아 나루 강력질이 이거 쏘는 것 같지 않아? 흠흠 나 헬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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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와 이건 개허가였다 이건 진짜로 아 잠만 아 오 뒤에 책 나왔다 설마 설마 제빡 자 쟤 오 아니지 가자 영호 아니겠지 토하러 어? 그거 민교네가 공블링킹 같이 가자고 카드 오블링킹? 블레이즈킹 블레이즈킹 카드 근데 서버 다치기사인데 받을 수 있으면 나 해도 돼 우리 같이 할 거야 어차피 어어 그러면 해 어차피 열쇠를 반봤어 야 마루야 너 3인칭이야? 야 나 마루 피해 세상에 응 너 마루 피 안난다며 그래? 아 진짜? 근데 이거 뭐지? 피할 필요가 없어? 버그같은 애는 힐이 안들어오더라고 피하지 말까? 근데 나는 안피하는 중 뭐지? 패치될지도 아야 할부링이 없다 또 승리 상호해주게 응 옆에 성봇봐 해 어떻게 꼬는 줄게 아 아무리 아버지 응? 아씨 밀어냈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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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저거 조질했는데 들어가졌어 예? 뭔가 그잡다 아니 너가 그거 안 들어가서 죽을 거야? 아니 안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져서 죽었어 응 왜 안 들어가져? 뭐 빨간색이면 저거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빨간색이 아닌데 들어가고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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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들어가면 끝나는구나 응 아아 아 오케오케 응 아 다시 다시 아니 바로 나와 응 3인치 나니까 좋나 아 근데 이거 3인치 힐을 어떻게 줌? 이게 유독 위가 좀 짧아 이게 작다고 해야 되나 좀? 이 던점만 이상하게 잘 안 들어가 그치 그치 이놈처럼 잘 쳐 아쿨 해준다 해준다 해준게 해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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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여기 이거 잘 played 해줬어 한 입 해결할거 같아 여기 수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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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어우 응 셀 줄게 셀 줬어 봉준 오빠 들어가야 돼 링 안에 셀 줄게 나 셀 풀 필요하다 chị 그슬 оказ excellence 나 어휴 계속 constitutuno 불 Cla bowling 나 마룻을 줄게 럭스 궁 조심 맨 뒤로 구원 baik Kan 이거 저 누군데 정원오빠 내려와라 홀링 들어 오빠 해줄게 이 일 왜 이렇게 조금 차냐 아 모르겠어 내 일 의미가 뭐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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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준! 봉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어? 응? 죽었어! 돼요? 던전 클리어 됐지? 이러면.. 어! 근데 죽으면 어디로 감? 뭐야 이게? 이거 렉이야 해. 런쎄니한테 말하면 돼. 음.. 안 떴어? 어? 그거 깠어? 상자? 깠는데 뭐 없던데? 개인 보상? 어 받았다. 개인 보상 까자. 대표님 인벤 세이브 건 하나도 그 복구 받으셔야 됩니다. 아! 보호 건 하나 받아야 된대요. 아 네네.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아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야? 어 이거 왕관은 뭐야? 왕관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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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아 이거 경훈 오빠 들어갔나 보다. 좋은 거 같아요. 수심! 응? 목진기 빼고 할게. 어. 으응 으응 바로 휠을 해줄게 으응 하란린 뒤로 나도 휘트 야 일줬어 일줬어 우와 미친 우와 유다존이야 흘러뻔했다 확실히 허올비 아 서버 정류하기 전에 영혼하고 정원 조경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니.. 와 저 10창 콜 때문에 와 진짜.. 어 뭐야 너 왜 빈준 오빠한테 보였지? 와 진짜? 아 10창 콜 뭐임? 아니 오빠 근데 내 시점에 오빠한테 그 빨간색 그게 보였다니까? 근데 그 브레이스 좀 헷갈리긴 해. 아 그래? 존나 헷갈리긴 해. 나도 헷갈리긴 해. 어 진짜 그 빨간색 그게 흩날랐다니까? 아 공대장 아 존나.. 아 이제 말 안 해줄게. 아 니가 해야지. 아니 근데 이게.. 아니 근데 조경 문제야. 지면 지라고 말을 해야 될 거 아닌지? 그래 이게 당사자인 사람이 말을 해줘야 돼. 루야 루야. 뭐야 진짜. 뭐지? 뭐지? 야 이거 힐 더 굴 거 같은데? 왜? 아니 힐이 안 젖어. 그치. 아니 그치. 아 내가 이상한 게 아니었구나. 야 빨간색 빨간색 조심. 아니 힐이 안 되고도다. 1위치 하니까 괜찮다. 힐.. 힐 줬어? 야 그게 버그가 아니라 힐 뱀 스킬이 있다는데? 힐 뱀도 있고 그게 힐 뱀 잘 안 되는 것도 있어. 빨간색 카치 뱀인데 그냥 힐 때도 잘 클릭 안 되더라. 끙 때 난 힐 아줌로 힐 뱀. 힐 뱀 colors 뱀. 힐 위로 게임. 힐 웃기면 힐 뱀. 힐이 쥬는 힐 뱀. 힐 벙뱀. 힐 술로 게임. 힉뱀. 힐. 아 근데 누굴까요 뭐잉? 와 빨리빨리 해라고 원여야 아니 맞는데 아니지 긴가빈이가 해가지고 누굴까 했는데 왜 안 들어가는거잉? 와 나 어글렀어 나 말아야 되지 뭐하는거지 공주나 씹은 뭐지? 너무 급했어 밖끝입니다 밖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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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받든 잘하아 네 그 포킹 포킹포트 오 우리 잘하는데 파럴링 파럴링 어? 나 그거 어디갔는지 모르는데 안잡았어 아 안잡아봤어? 나야 나야 그 그 도블린 던전 그 위로 계속 올라가면 좋거든 도블린 던전 진문 어 아 사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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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나 아예 안가고 아 그냥 알려주면 되지 저기 우리 사막 던전 가는 길 있죠 사막 던전 포탈 타고 들어가서 한 번 더 포탈 타야 사막 던전이잖아요 응 포탈 한 번만 타고 그냥 그 이어진 길 따라 쭉 들어가면 안에 선 있거든요? 마루도 공 쓰고 있구나? 응 거기 방비 입고 가야 돼? 어 괜찮아 언니 그 다이아로도 가능한데? 사막 던전 포탈 한 번 타고 그냥 걸어서 야 저거 모호는 뭐 뒷스킬이야? 와 100킬 아 아 뭐야 저거 스킬이 스킬이 왈게 만나면 나 나는 거기서 제 망하나 스킬이 깍쳤어 그림자 넣어주고 먼거 썼어 난 스킬이야 어 어 어 아 아 겹쳐졌어 아 어이가 없네 아 까비 하 하 하 진짜 바로 겹치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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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리를 까봐 야 그걸 모아가지고 니가 브레스를 써 어 어 어 봉 봉준이든요? 봉? 어 어 어 말을 해달라고 봉준이든요 하지 말고 와 어 앞에 윈수구가 두 명을 해야 할걸요 으 카페 또 카페 카페 빨간색 뒤로 뒤로 나 힐 줘 힐 안주면 죽을게 힐 질 준비 중 마루힐! 아니지 마 자 모은다 모아 죽어버렸어 와아 봉준인가? 나도 안둔 봉준 봉준 칠 줄게 칠 줄게 나 힐 줘야돼 100칸이다 옙 나 쿨 주나? 안줘줘 안줘줘 이거? 딩딩딩딩 아파 오 쉿 왼쪽 힐 힐 힐 틈 틈 이거 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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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꼈어? 응 킬 줄게 우와 미친 야 데카일이다 데카일 이상 구성이 안 좋은데 피할 수가 없는데 니가 저렇게 들어가 버렸음 꺼내볼게 한번 제거 나오세요 오 나 좀 큰 것 같은데 아 속도 아니 공기 때문에 또 이상하게 된다 어우 다행이다 어휴 뭐야 나 말해줘. 아니. 괜찮아? 마루? 예전에 우리 다 같이 왔다가 죽은 게 아니야, 여기? 맞아, 맞아. 그래, 여기 안 와봤구나. 이건 내가 아까 설명해준다는 게 생각한다고 제대로 뭘 못했. 조경 아니야? 아닌 거다? 근데 언니 이거 쟤는 지난 거 같거든? 어? 지금쯤 나와야 되는데 안 넣어. 이거 잡았나? 이상한데. 안 돼. 내가 너무 늦게 왔다. 보라고, 까비. 활로 왜 쏘냐고, 이걸로 가야 되는데. 우편 가자. 가자. 개인에서도 이거 영웅 나오지? 그 우리 하나 먹어서 어디서 나왔어? 개인에서. 개인에서 먹었어? 내가 까서 내가 먹었는데 내가 봤더니 영웅이었어. 개인에서? 응. 한 번에 깠어. 같이 모아서. 다 까 빨리 뭐해. 검으로 해줘. 나 조경운도 한 거야? 공격차 했어. 나 무기 주고 168. 어? 중급. 똑같네 지금? 언니는? 나도 지금 168.6. 야 중급. 우리 조경운 다 꼈어? 중급. 같이 흘리면 되겠다. 나 주문력이 하나. 나 주문력이 하나 껴져 있어. 어? 주문력이 하나 껴져 있어. 그럼 너 해, 이거. 갑시다. 가자. 모아봐. 장군 모아봐. 아 씨 이거. 와 개 업하니. 웨이크 뭐. 와아 오늘 요리 올리고 있어? 어 오늘 젠가 좀 봤는데 그 마비아산 있잖아 이건 많아지고 슈트맨을 쓰고 엉터하면 죽긴 하더라 저망과 이런... 띵 저망이랑... 마비아산? 마비아산이 좀 많으면 좋은 거 같아 마비아산이 좀... 쁘글쁘글 아실풀 나한테 주면 돼 공수... 공수킬까... 저기 봐 왜 쁘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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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쁘글글 쁘글글 쁘글 weet 쁘글긴 쁘글기 땀 쁘 쁘글 쁘글 바로 힐쿠리아가 오케이 내가 줄게 밥먹는다 봐 나 그거 줘 응 아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제는 공성성이랑 쟁이랑 이런거 안돼 언제? 아까 큰 스킨 나고 이제 써둬 오니오 내가 흐려줄게 응 오니오 나 어디야 오니오 들어가버려라요 응 개꿀 오니오 내가 흐려줄게 내가 완전히 모아봐 모아봐 이제 빨리 깨내 우와 또 나왔다 모아봐 썩어는 중국 몇 개 껴야 되겠어? 안 껴어 중국 이제 껴어 왔어 나가자 아니다 나 공격력 하나 하는거 바꿔야겠다 응 고의미랬다 저랬다 끼세요 기침 난 괜찮은데 막판 해야될 듯? 응 48분 자 가자 출발 마왕이는 다했지? 어 나는 나이스 일단 나는 나 스스로 파워밍 가능한 그냥 열심히 모으면서 조금만 한 번 좀 모으고 있거든 모아봐 아이씨 쟤 나 워커네 진짜 다행히 밖에 나가서 밥 먹자 아 쓰레기 집도 아예 이상한거야? 58평인데 5평인데 응 따로 뭐라고? 가까워서 안괜찮다는데? 나임 타고 다니면 5분이라든가 이거 독뎀이네 뭐인가봐 아 그 힐백인가봐 비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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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드럭경으로 오네 야 이거 뭐야? 갑자기 원래 이렇게 안 내려줬어? 나도 내 없이 안 내려줬어. 네비 이상해, 네비 이상한 거 같은. 그래? 내 때문이야? 천천히 해도 안 돼. 여기만 좀 되게 저렇게 타이핑이 안 되나? 아, 그런 거 있긴 했다. 남숙 여기만 찍잖아, 맞아. 그림자 가면 술 싸? 나 해줄게. 뭐? 또 조심해, 전망이다. 또 조심해, 전망이다. 오, 실수 안 많이. 난 1조. 1조, 1조. 안 금방 켰지. 내가 줄게. 줬어. 사과 내가 줄게. 아, 1조. 둘 다 주고. 자, 보호구. 오, 나이스. 오, 깔풍. 나이스, 이제 빨리 잡네. 나이스. 끝. 와? 와? 막트 하자. 응? 7분 안에 깰 수 있나? 응. 우리 빨리 잡는 거 같은데. 응. 바로 옵니다. 예. 뭐가 히든 힌트야? 등장빛이 어둡다, 안 돼? 히든 힌트. 등장빛이 어둡다. 등장빛이 어둡다. 등장빛이 어둡댔다고? 등장빛이 어둡다고? 등장빛이 어둡다고? 이거 맞잖아, 내가 말했잖아. 뭐, 뭔데? 니 뭐라 했는데? 내일 와서 말할게요. 맞아? 나한테 카톡으로 알려줘. 그럼 지금 해, 그럼. 바보야. 이미 지금까지 5시간 동안 오고 있어. 들어줄게. 어우, 된다. 그렇지. 말을 좀 이따 있어. 나도 갑자기 죽는 거야. 그런 거 상관없어. 미션밋이 어둡다. 미션밋이 어둡다. 미션밋이 어둡다. 미션밋이 어둡다. 미션밋이 어둡다. 바로 에이, 초콜리 힐 어떤 거 같아? 낮에 뭐. 좋아, 나는 힐만 들으면 일단 너무 좋아. 나 없어. 뒤로. 잉. 근데 광력 힐이야. 광력이면 더 좋지. 이거 되게 많이 차는 거 아닌가? 응. 소위 flick. 흘러 최고다. 흘러 최고다. 어허 으 음 으 으 으 으 프리미엄 오피샬 어디서부터 는 드라붙겠어? 딩 부가 등장은 미쳐 황금 선거 아 왕님이 야 야야 둘 다 죽었어 맨카일 야야야 죽지마 비장 나가 아 아 아 아 아 아 손님 잘 아시는데요 아 아 아 아 아 아 5 아 아 아 헐쩍게 뭐야 누구야? 응 경훈 오빠 아 헐쩍게 아 헐쩍게 헐쩍게 마이툰 제발 마지막 어? 어? 레시피인데? 레시피인데? 레시피인데 뭐 나왔어? 뭐 나왔어? 킹껌마 한검당하라 당검 카타나? 우와 한성검 한성검 아 한성검 아니 양성검인가 뭐지? 헐쩍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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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왠지 한성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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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약 먹었다는 거 떨려나 공격력 77에 이속 2인데? 아 이속이보다구나 바비 한성검 쓰레기야 애들 할까? 으흠 아 단검이 좋은 거고 한성검은 쓰레기구나 과연? 마크? 과연? 해봐라 눈냐? 어? 아 먹다 짐 싸자 아비 짐 싸자 짐 싸자 아 그래도 마지막 레시피가 나왔는데 안 좋은 레시피가 나왔네 맛있다 아이씨 마지막 레시피 나왔는데 액티미씨가 내일 좋은 거 뽑겠다 우리 인정 고생했어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 뭐지? 하프 몇 자리에요 레벨? 45 근데 그거 냅둬 가주시면 안돼요? 어? 그거 냅둬 가주시면 안돼요? 저 내일 쓰기? 뭐 내꺼? 응 뭔 개소리야 내꺼 강화되어 있는데 아 내꺼 35야 35 아 에? 어 어 뭐잉? 사실 안 만들었어 어? 저희 그거 던전 갔다는데 불킹 카드 떴어요 오 나이스 불킹 카드가 뭐야? 블레이드 긴 카드 카드 이거 그냥 여기 위에 넣어놓을게요 뭐야 네 다들 있나? 왜 이렇게 이상하게 생겼을까? 왜? 응? 왜? 나 이거 그 하늘선 밑에 얼음 계속 신경쓰인다 했잖아 여기 밑에만 얼음 얼어있는 거 사람들이 진압하여서 그런 거 아닌가? 어 그니까 근데 차가운 걸음인데 오래 유지하는 것도 이상하고 며칠 전부터 그랬으니까 그늘 아래에 있으면 안 없어져 그리고 얘는 왜 이렇게 이상한 이게 뭘까? 이 중간선 그러게 뭐 누가 칼로 뱅듯이 이렇게 돼 이거 복부 타나라 그렇게 된 거 아냐? 저 원래 하늘섬이고 이 비치가 아니었잖아 뭔가? 그러다 복부 타나라 그렇게 된 거 아니야? 모르겠어 잘 딱 빨간 타겐이 그렇게 돼 있긴 하네 누가 누가 검으로 썰었네 이렇게 크게? 우리 1군들 다 불킹 카드 넣었어? 샌드위치 마냥 어 나는 있지롱 병훈이 오빠 없을걸? 아 있어? 동준이 오빠 나 있어 나 있어 루야도 있고 너 먹어 내 카드도 어떻게 봐? 그러면은 그거 저거 타요오빠 있어? 아 타요오빠 있어? 타요오빠 있어? 타요오빠 있어 타요오빠 모르겠다 저거 타요오빠 없으면 타요오빠 먹여 오줌 좀 써봐 아니야 나는 근데 와 여기 센트 모아야 좋은 거 아냐? 맞아 맞아 한 명 몰아줘야 돼 응 세트 모아야 좋은 거라 타요오빠 옷 넣어놨어 장비 상자에 뭐라고? 옷 넣어놨어 장비 상자에 거의 다 수학을 다 못했는데 안돼 나도 2층 남았는데 너 왜 못했어 나 코킹 갔다가 온다고 안돼 안녕 안녕 잘 됐다 언니 응? 오플런 뛸거야? 응 내일 뭐 먹지? 내일? 응 누군데 그렇게 일어나면서 바로 배가 고파? 근데 배가 고픈데 많이 못 먹어 아침에 일어나면 나도 나도 그거 시켰던 거 진짜 거의 다 남겼어 맞아 잘 안 들어가 잠 온다 휴 휴 야 근데 히든이 뭐 개사기야? 근데 히든이 사기가 맞아야 되긴 하는데 그래? 얼려줘봐 뭐 어느정도인데 10대 1을 한다고? 아 이거? 힐 한번 돌리면 들어갈게 나 힐 한번 돌리면 들어갈게 못 뺏어 못 뺏어 아 나 필히다 어 나 이거 많이 걸쳐도 단천네 와 도현이 저거 뭐야? 먼저 걸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 아니 뭐해? 어디서 나 죽는거야? 먼저 걸어야 될 때 한번 간다 한번 간다 데려 패야 돼 데려 패야 돼 데려 패야 돼 안 됐다 못 뺏어 아 이거 이렇게 사거리가 존나 긴가보네 뭐해 뭐해? 아니 뭐해? 어디서 나 죽는거야? 아 나 필히다 아 나 필히다 어 나 이거 많이 걸쳐도 단천네 와 도현이 저거 뭐야? 아니 뭐해? 언제 다 죽는거야? 96칸이야? 96칸에 360도? 어? 아 조디아 조디아 간다 아 제발 아우 느려져 마비아사 걸린 건가 이게? 싹딱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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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망고 망고 도권 사과 도권 사과 조디아 간다 어 아 제발 아우 느려져 마비아사 걸린 건가 이게? 싹딱커 싹딱커 싹딱컨 싹딱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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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망고 망고 저러고 다시 살아나면 스킬 초기화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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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왜 여기와서 갑자기 싸우는거임? 그냥 뭐 히든이면 좋은거 좋나보지 뭐 아 그니깐 이제 운빨요소가 너무 심하다 이거 히든 찾은게 어떻게 운빨이야 뭐 운이 있어서 하긴 한데 그냥 뭐 아 스킬북이 너무 운빨이다 그건 당연하지 스킬북은 당연히 운이 좋으면 당연히 스킬북 많이 들고 다니면 좋은거지 원래 RPG는 운빨인데 로나2도 히든이 압살했었음이라고 하는데 어 맞아 스페셜리스트가 압살했었지 똑같은거 같은데 그럼 내실을 왜 해라고 하는데 뭔 좆같은 소리야 그건 내실을 해야지 그게 아니라 히든이 일반직업보다 조금 좋은 정보라고 압살이 높아지니까 내실을 하는거지 스킬이 너무 빡세다라고 하는데 어쩌라고 내가 만들었냐 여기와서 왜 징징거려 아니 내가 누가 보면 내가 히든 들고 있는줄 알겠어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징징거리는거야 아니 씨 갑자기 뜬금없이 들어와가지고 무슨 갑자기 존나 징징거려 그니까 뭘 말하고 싶은데 그니까 그냥 뭐 이런거야? 아니 뭐 내실 빠지게 했는데 히든 하나에 다 쓸리니까 뭐 뭐 벨붕이다 이건가? 아 이제 한방컷이 말도 안된다 이건가? 이건가? 그럼 뭐 뭐 말인데 음 음 이거랑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스킬북이나 이게 너무 확률이라서 너무 운빨이다 이건가? 음 이 두개가 복합적으로 된건가? 음 이 두개 이게 어쩌라고 근데 음 어? 아니 진짜 어쩌라는거임? 진심으로 아니 봉주리가 운영자냐고 키키큐해 봉주리한테 따지냐 아니 진짜 어쩌라는거야? 아니 왜 어쩌라는거냐면 스킬북은 스킬북은 우리가 뭐 3일동안 하나 먹었다며 근데 다른데는 다섯개 먹었다며 아니 근데 그게 RPG인데? 그게 RPG야 아니 징징대꾸면 뭐 우리가 징징거리겠지 니들이 뭔데 뭐 이렇게 뭐 그거 아니야? 그리고 이거? 히든 하나에 다 쓸리니까 너무 벨붕이다 이런건가? 근데 이거는 똑같애 로나서부터 똑같았어 그냥 스페셜리스트가 짱이었어 근데 이제 하나 공감 가는건 있네 이제 그 뭐냐 뭔가 조금이라도 싸움이라도 컨트롤이라도 되려면은 한방컷은 안나야된다 이거는 좀 약간 일리있는거같애 왜냐면 한방컷 나버리 스킬에 한방컷 나버리면 솔직히 말하면 어 이게 조금 약간 빡세긴하지 근데 그게 80초야라고 하는데 어쩌라고 이새끼야 그게 80초든 뭐든 뭐 500초든 뭐 개소리야 그 한방컷을 말하는건데 내가 무슨 지금 쿨타임 얘기했니? 어? 아니 근데 근데 뭐 이렇게 말 나올만 해 그러니까 뭐 아니 근데 여러분들 실코가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뭔가 내실이 굉장히 막 센데 막 오늘 이렇게 막 져가지고 막 그런 느낌인거 같은데 그래서 이제 뭐 사신이 사기다 뭐 이런 느낌인거 같은데 어 어쩌라고 뭐 다 뭐 열심히 해서 뭐 그렇게 됐나보지 근데 이제 한가지 이제 내가 RPG 좀 해본 사람으로서 말하면 한방컷은 좀 빡세긴 하지 여러분들 그게 뭐 500초든 뭐든 한방컷은 좀 빡세긴 해 여러분들 왜냐면 컨트롤의 영역이 아니잖아 전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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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쿨은 30초다 근데 아니 근데 좀 이성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뭔가 이런 거의 밸런스는 항상 실시간 패치가 됐던 것 같은데 원래 뭔가 조금 약간 너무 화네 하면 좀 이렇게 너프 되고 어 그 다음에 너무 너프 됐네 하면 뭔가 이렇게 되고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근데 안 해주잖아 라고 하는데 어 오늘 저기 사신 궁극기가 나온 거 아니야 그럼 뭐 알았어 밸런스 패치 하겠지 그니까 오늘 나왔는데 오늘 너무 세다라고 하면 너무 빡센데 공준아 어제 전원 궁극기 떴을 때 저 말 했을 때 히든이니까 당연한 거라고 했던 애들이야 그 당 유저 간담회 열어서 황무지화 시키자 그냥 야 근데 나 시발 나 운영자인가 내가 근데 생각해보니까 왜 얘네들 와가지고 갑자기 뭐가 어떻고 어것도고 저쩌고 이렇게 하는 거지 음 공감해달라고 아 근데 공감돼 어 뭐 그냥 뭐 밸런스 패치 잘하겠지 여러분들 대신 너가 지르고 육도 대신 먹어달라는 거잖아 그냥 무시해 아 근데 하나만 말하면 그건 있어 솔직히 말해도 돼 여러분들 그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그 한 달 반에서 그런 이제 느낌인데 노가다 요소가 조금 좀 빡세긴 해 그게 무슨 말이냐면 뭐 만드는데 사파이어가 뭐 이렇게 6개 돌고 그 다음에 막 이런 거는 솔직히 좀 개빡세긴 해 여러분들 왜냐면 잘 나오는 것도 아니라가지고 어 음 그러니까 뭔가 뭔가 이러면 좀 괜찮을 듯 뭐 예를 들면 완제품이 나온다던가 어 그러면은 우와 대박 뭐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음 근데 솔직히 말해도 돼 길어봤자 이즈야 이제 다 끝나감 그래? 그러면은 신화랑 뭐 그 전설이랑 뭐 뭐 보겠는데 근데 그래도 부족한 건 사실이지? 지금 스킬이나 이런 거 나오는 확률 보면 이 서버 섭종이 7월 말인 것 같아 아 아 그니까 이제 뭔가 이제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뭔가 좀 이렇게 서버는 길어야 두 달인데 시스템이면 2년짜리 서버가 커서 더 말라오는 거 노가다 요소를 조금만 좀 많이 줄였으면 좋겠다 이런 거 같네 음 뭔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로나는 두 시간마다 쟁이라도 했지 이건 닥도 없어 음 이해했습니다 음 근데 여러분도 알겠으니까 로나랑은 비교 그만하고 솔직히 모르겠고 독서 중 편입니다 형 음 음 18시간 갈고 나서 방종할 때 변한 거 아무것도 없는 거 보면 마음 아프긴 했어요 근데 형님 그게 운이라서 뭐 어쩔 수가 없어 애들 뭐 어제 뭐 18시간인가 뭐 30시간 했는데 하나도 못 먹었다고 하는데 그게 뭐 뭐 솔직히 뭐 운이라서 뭐 어쩔 수가 없네 음 근데 이제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뭔가 그렇게까지 응원하면서 이제 봤는데 아유 뭐 그 캐릭터가 센다고 뭐 내 마음이 편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좋아하는 비제이 웃었으면 좋겠어서 그런 마음 아니야 어 그렇지 뭐 솔직히 말해서 그 캐릭터에 가몰입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좋아하는 비제가 이제 이제 뭔가 좀 약간 좋아하는 텐션도 좋아지고 막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지 음 음 음 라이트하게 한다 했잖아 괜히 한마디 실수하면 너만 또 욕먹는다 밥이나 먹자 아니 내가 뭐 말실수할 게 뭐 있어 여러분들 음 그냥 뭐 나 어쩌라고 말실수 드립이야 아 근데 형들 내가 이거 좀 진지하게 하나만 말해도 돼 형들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뭔지 알 것 같은데 그냥 뭐 악어가 하는 대로 비제이는 맞춰갈 수밖에 없어 여러분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난 로나 서버도 똑같았어 그냥 뭐 예를 들면 그 패치에 맞게끔 그냥 즐겁게 이제 그렇게 하는 거지 어 근데 이제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뭐 스킬 나온지 두 시간도 안 됐는데 뭐 이거 너프해라 저거 너프해라 데이터가 너무 없잖아 여러분들 어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저기 그 뭐야 저거 뭐지 그때 이제 내가 PC방에서 쟁했을 때 렉 너무 심했었는데 그거 보고 나서 피드백 받아가지고 다음날부터 렉 안 걸리더만 그런 것처럼 바로바로 업데이트 해주니까 조금만 기다려보면 악어가 알아서 해야겠지 여러분들 음 운이런건 어쩔 수 없는데 던전 돌고 있는 비제이들 손가락 너무 아파 보이더라 따다다닥 딱 딱 하고 있는게 그래요 음 근데 여러분들 뭔 말인지 알 것 같은데 자기가 좋아하는 비제이들이 이제 조금 약간 어 잘 됐으면 좋겠고 히든도 찾았으면 좋겠고 뭐 영웅 스킬도 빨리빨리 먹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하는데 뭔 말인지 알 것 같은데 어 나는 솔직히 말해서 막 이거에 올인이지 않아서 어 뭐 그렇게까지 솔직히 모르겠네 공감이 안 가네 아하하 총대 메고 한마디 해달라고 하는데 아니 뭐 한마디 할게 뭐 아 근데 여러분들 진짜 병신인게 뭔지 암 내가 만약에 김성태처럼 진짜 진짜 악어의 놀이터 존나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내가 아 이거 밸런스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면 그거 인정 근데 나 들어와가지고 플레이 타임도 길지도 않는데 뭐 이거는 이렇다 저거는 이렇다 개병신 새끼임 그래서 난 그런 얘기를 아예 안 하는 거임 여러분들 내가 뭔데 그딴 얘기를 해 여러분들 말투 개갓네 라고 하는데 얘들아 아니 그럼 내가 뭐라 그래 내가 뭐 밸런스 좀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아니잖아 아니 근데 다 공감돼요 성태형 팬분들도 공감되고 그 다음에 뭐 임직단도 공감되고 다 공감되거든요 근데 다 공감되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모두의 상황을 다 헤아리면서 운영하기가 빡세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리다가 여러분들께서 좋게 좋게 패치되면 거기에 맞게끔 하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 애들아 희릉도 없고 내실도 안 하는 애한테 무슨 공감을 이야기하냐 악어한테 말해라 이 아니 공감이 아니라 나는 뭐 공감 난 공감 가는데? 솔직히 말해서 말해도 돼? 내가 성태형 팬이지? 별로 기분 안 좋을 것 같긴 한데? 왜냐면 성태형이 뭐 존나 열심히 해가지고 막 내실 개빡으로 돼 있는데 한방컷 당하면 좀 허무하긴 하지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뭐 김성태만 열심히 했어? 우리도 열심히 했어 임직단 둘 다 이해가는데? 그리고 한방컷 아니래 두방컷이래 세방컷이래 근데 많이 유해지셨네요 예전이면 녹음기 오지게 돌렸는데 저요? 유해진게 아니라요 로나서버 때는 제가 앞장서서 개나대는 이유가요 제일 열심히 해서 근데 이거는 열심히 하지도 않는데 뭐 이래라 저래라 뭐 병신이야?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그때는 내가 접속시간 1등이었잖아 그냥 권왕삭이 전화하자 전화 궁극기 사기라고 할 때 가만히 있다가 사신 궁극기 보고 확불탄게 어이가 없긴 해 트아리가 제일 어근할텐데 트아리가 뭐가 억울해 이 개새끼야 뭐가 억울한데 또 저희 상영호는 냅둬주시는거죠? 아 근데 나 진짜 거짓말하는게 아니라 제일 역겨운 새끼들이 트아리 빙이충새끼들이야 진짜로 아니 씨바 진짜 아니 트아리 빙이를 왜이렇게 해가지고 뭐 트아리가 제일 억울하니 트아리가 제일 열심히 해서 뭐 트아리가 뭐하니 뭐하니 트아리 챙겨줘야되니 무슨 푸바오 성씨 존나많은 알겠다 봉준아 그래서 오늘 봉휴일임 아 킬댓을 보면 돼? 잠시만 그냥 말하지 마라 봉준아 벌써 커뮤니어에서 네 말 한마디 한마디가 볶고기 맥락없이 이용해서 악롤 깐다니깐 그냥 밸런스 관련해서 한마디도 안하는게 낫다 근데 닥쳐 병신아 내가 뭐랬는데 그 소녀 오기노냐고 맞는 말이라고? 내가 뭐랬는데 근데? 모기를 뭐 줬는데? 뭔 말을 했지? 뭔 말을 했지? 내가 뭔 말을 했냐고 그냥 날조 한다는 소리잖아 음 날조해서 이제 올릴 수도 있으니깐 그냥 먹이 자체를 주지 마라 난 그냥 투기장에서 독서준이 보고싶을 뿐이야 아니 근데 여러분들 나 진짜 궁금한데 이게 나 왜 먹이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누가 더 좋다 누가 더 좋다가 왜 먹이가 되는 거야? 어차피 그런 애들은 애가 아무 말도 안해도 척척한다 할 새끼들임 아니 걱정해주는거 같은데 닥치라니 너무한거 아니야 키키키키키키키키 니 말달조 한다는거 아님? 근데 니들은 왜 여기서 밸런스 얘길함 히든영 길드인데? 그냥 밥이나 먹자 배고픈거 같은데 야 근데 나 진짜 한마디만 하는게 니들 또 커뮤니티에서 니들 말 뭐 내가 들어줬다고 플러스 해가지고 김봉준은 이렇다더라 뭐 이러면서 또 약간 지랄할거 같은데 그냥 그런글들 그냥 지워라 지워라 또 내가 뭐 선동한 것처럼 뭔 말인지 알지 지워라 또 짜증나게 하지 말고 나 말했다 야 근데 그것도 그건데 야 히든 뭘까? 등잔 밑이 어둡다라고 마지막에 아후가 얘기하고 갔는데 뭐가 어두운걸까? 음 무역섬 무역섬 바다 등잔 밑이 어둡다라고 등잔 밑이 어둡다나 하늘섬 아래 아니 하늘상 아래 아까 가봤는데 없더라 레이디가 가봤는데 이게 KDA야? 어디보자 빌드합 84킬 90데스 88킬 85 와 그냥 똑같네 그냥 빌드합 아 얘네들은 쟁을 안 띈거구나 1 2 3 4 4 5 6 7 8 8명 9대8로 싸운거구나 아 망구랑도 띄었는데 0킬 11 대수인거구나 그랬구나 그랬구나 와 연하잖아 미쳤어 5,4 6,5 3,5 3,2 3,2 뭐야 아니 걷다가 어떻게 깨져? 접질린 거 아니야? 아니 걷다가 어떻게 부러져? 접질렀겠지 어? 프레이 아침밥 먹으러 올라야겠다 자다보네 아 아 아 두 잔 미치 어둡다 침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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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현이도현이도현이 공조심 아 시발 공조리야 공조심 도현이도현이도현이 공조심 공조심 아 시발 공조리야 아니 근데 이 영감퇴는 무슨 체력이 253이야? 도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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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궁궁궁 궁조신 아 시발 궁지이야 뭔 말이지? 근데 이 새끼는 뭐 계속 힘이 빠졌대 무심 빠진 적이 없는데 병신 아니야? 아 시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얘는 진짜 안 되겠다 근데 진짜 아 얘는 진짜 안 되겠는데? 경멸하는 표정이냐? 아니 노래를 불러서 즐거워서 이러고 있는데 표정이 경멸하는 표정이야 어? 무슨 벌레 보듯이 그냥 중간에 있는 벌레 보듯이 쳐다본다니까 나 근데 여러분들 12시에 오픈런 하려고 나 이번에 시발 히든 좀 먹어보려고 진지하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근데 씨 아니 어떻게 해? 비가 계속 오는 게 뭔가 수상하긴 한데 아 모르겠다 아니 그니까 잘 봐 아니 근데 뭔 말인지 알겠는데 일단 푸바오같이 이것도 문제 오케이 인정 근데 이것도 문제 이것도 문제 아니 그니까 그냥 이런 글이 있으면 그냥 반응을 하지마 그래 그냥 뭐 반응은 안 하면 되지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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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랭 좀 할까? 재밌게 잠시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탁구 탁구? 탁구책 그 뭐야 그 형님이 보내주신다는데 선출이 형님이 어 탁구대? 탁구대는 여기 있잖아 어 그러게 자전거 저거 어떻게 타는건지 모르겠네 자전거 한번 타보고 싶네 지수가 오늘 저거 한거 아니 근데 자기야 밥 먹으러 가자니까 아 이거는 우와 저기 궁이야? 쏟했다 시발 사실이다 시발 야해 야옹야 올렁냥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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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잡았어 야 우와 뭐야! 영상이 욕실이다! 우와! 또 됐다, 시발! 사실 있다, 시발! 야옹! 와봐! 와봐! 다 잡았어! 우와! 뭐야! 영상이 욕실이다! 와! 히든 밸류가 굉장히 좋구만 히든이 그거네, 내실이네 히든이 내실 우리도 히든 사먹어보자 그러게, 얘는 왜 20렙 방으로 끼고 있냐? 맞습니다, 시발! 야옹! 아, 진짜? 근데... direkt 이 상황이 욕실이 있던데, 아, 여기다 죽일께.. 오 뭐야 이거 뭐야 동놀세는 똑같은데 이거 그냥 히든파티데 히든파티네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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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가 우리는 하는 거이야 소연이 없어가지고 공격해 천천히 뒤로 뒤로mayın 아 여기다 죽겠다 와우 뭐야이거 뭐야 정말대다 완전 히든게임이네 히든게임 근데 진짜 거짓말하는게 아니라 저기 그 이제 템템버린님이랑 그 다음에 저기 그 아 그 분 있잖아 그것도 저거 궁배우면 족싹일걸? 그게 더삭이래? 그래? 와 ㅅ나 궁금하다 아니 드래곤슬레어가 ㅅ나 셀거 같은데 페르소노가 1티어래? 아 그래? 서리왕도 존나 쎄? 그래? 아 페르소노랑 사신이 1티어다 히든이 완전 내실이네 히든이 완전 내실이네 아니 근데 내실 열심히 한 사람은 못 따라잡겠다는 허탈함을 느낀다라고 하는데 모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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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갓 알갓 네 알갓 알갓 12시 12시의 히든 찾으러 가야지 근데 악어님의 히든은 약간 생정도라고 그러지 않았었나 결국 히든 싸움 키키읍 저기까지 가지도 않아 김민교 통제가 덧글쨈 12시 모든 부시입니까? 12시 왜 그러냐고? 아니 저렇게 뭐 싸우다가 나중에 다시 보기 끊어서 다 블랙 시키려고 너무 병신같아가지고 기드끼리 연명을 하잖아 계속 아까부터 왜 이렇게 진진거려? 아니 여러분들 오리가 밥해준다는데 이제 야방으로 집이나 갑시다 여러분들 좋다잉 그리고 조금 씌웠다가 오빠 오늘도 수고했어 아 집주소 공개 안하고 저기 그 뭐야 그 어디야 주차장에서는 좀 가릴게 형들 퇴근길 방송 좀 하겠습니다 퇴근길 방송 좀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있으니까 좋다 뭔가 퇴근이 신선해 그런가요? 아 시발 출근하기 싫다 아 그러네 여러분들은 출근인데 난 퇴근이네 뭔가 좀 죄송스럽네 아 잠만 가만히 계시옵쇼 퇴근길 바uego 어 där bijvoorbeeld